안녕하세요. 엑스엑스 박스의 호러영화 베스트 100입니다. 마스터 오브 호러 담뱃자국의 퀴즈 주인공 로만 리더스의 워킹 데드의 극중 이름은 데릴 데릴은 무기로 활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워킹 데드 시리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94번째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프레일티입니다. 2001년도 작품이고요. 감독은 빌 팩스턴 빌 팩스턴은 여기서 주인공도 맡았어요. 빌 팩스턴이 어디 나왔냐 보시면 이번에 나이트 크롤러에도 조연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분이 알려졌던 영화는 에일리언 2도 있고 트위스터라는 영화도 있고 대중적으로 제일 알려진 것은 아노드 슈아츠 제단원 트루라이즈에서 제이밀리 커티스를 꼬시는 바람재의 역할로 나왔던 사람이 이 빌 팩스턴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감독을 한 영화가 바로 이 플레이티인데 플레이티는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어느 날 평범한 아저씨인 성스러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악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장갑을 끼고 만지면 그 사람을 간별할 수 있고 이 도끼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믿는 이 아들하고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또라이 광신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헐어빠진 장갑으로 신의 사자인 척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고 나름 저의 산 초스피드로 많은 영화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빌 팩스턴이라는 감독 감독의 재능을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배우로서도 주전을 넘다드는 배우이다 보니까 연기도 괜찮고요. 나름 이 반전도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일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일티에서는 주인공이 빌 팩스턴 말고도 아들 역으로 나온 매튜 맥커네이가 나오는데요. 매튜 맥커네이는 어차피 요새 가장 핫한 배우 중에 하나니까요. 오늘의 퀴즈 매튜 맥커네이의 극중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